음악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시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. 영락주일학교 완화가 오후 1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위한 성각 한타타 연습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.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다운타운과 비볼튼 지역을 주일 오후에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 외 모임의 각종 안내는 주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